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외고가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13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전용기관이 전기에서 후기로 바뀌면서 한 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추가 모집하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거나 재수를 해야 합니다. 탈락을 감수하고 과연 얼마나 지원할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개교한 강원외고. 13년 만에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조만간 강원도 교육청에 농어촌 자율고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자율고를 시도하는 이유는 경쟁력 때문입니다. 강원외고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개교 이래 처음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입에서 자연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도 외고 내에서 자연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농어촌 자율고로 바뀌면 이과 우수 학생도 선발할 수 있고, 구경수와 같은 주요 과목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 시기는 내년부터. 하지만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고입 전형에서 평준화 지역인 춘천원주 강릉지역 학생이 강원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화천인재와 같은 비평준화 지역에 추가 모집 학교로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외고는 사전에 지원 예정자를 파악해서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끼리의 조율에 의해서 원서 접수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원대 교육청은 아직 농어촌 자율학교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학 전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농어촌 자율고로의 변화를 앞두고 불합격자가 얼마나 나올지가 신입생 모집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